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선 그런 멘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라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고요. 또 큰 맥락에서 삼성전자 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재개된다는 것도 반도체 쪽에서 볼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선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더 오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증권사들의 내용도 함께 보면서 에어부산, FNF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의 이슈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별 캐스터 6가지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요약해주신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입에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짓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다시 한 번 TSMC 실적과 더불어 반등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측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고 하고 일단 총파업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 섹터들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리스크와 더불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가 더 오른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FNF가 영국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손배 피소를 당했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에어부산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만 8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정위 측에서 가격 담합 의혹을 통해서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까지 영화관 멀티플렉스 3사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과 종목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섯 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대선 후보들이 자국 보호주의 발언이 이뤄가게 되면서 타격을 입었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였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세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피해주가 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도체 주가가 대만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좋았습니다. 확정 실적이었는데 2분기 순위익은 2,478억 대만 달러였고 전년 대비 무려 36% 증가하는 수치였습니다. 블룸버그 전망치가 2,350억 대만 달러였기 때문에 5% 이상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일단 앞서서 6.8%나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정도 어젯밤에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도 함께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점 눈에 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TSMC 관련 코멘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견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계속해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 양측이 다시 한번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측은 어제 오후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서 전삼노가 사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문에 보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삼노 측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교섭을 위한 사전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전삼노는 파업은 유지된다면서 파업은 교섭이 끝날 때까지 종결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 8일에 1차 총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원은 3만 4천여 명 수준으로 국내 직원의 27%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연구안으로는 임금의 기본 인상률 3.5% 적용이라든지 참립휴가, 일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제시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업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화로 물꼬를 틀면서 해결이 될지도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체크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상 피해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으로 꼽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신시장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전기차 세액공제 내용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폐지와 관련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 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업계에는 사실상 악재로 여겨왔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2차 전지 종목들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자 에코프로그룹주들 일제히 상승마감은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몇 가지 종목들이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호전망에 대해서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씩 시장에 대한 기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별 소식들이 많아서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FNF입니다. FNF가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모빈살이 FNF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NF가 내세우고 있는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이 FNF는 모빈살이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미준수해서 가을, 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해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생인 제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빈살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를 청구한 것이라면서 일단은 손해에 대해서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라고 FNF 측에서는 현재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소송 비용이 소송 금액과 비례하지 않아서 과대 청구가 이뤄지기 쉽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역시나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FNF나 FNF 홀딩스 주가의 급등락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부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에어부산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76억 원과 영업이익 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만 17%를 넘겼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23.4% 증가한 것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 굉장히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2분기로만 봤을 때 매출액은 같은 기간에서 2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고환율, 고유가에 따라서 인건비나 정비비 같은 일회성 비용들이 2분기 실적에는 부담을 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대비 가장 큰 폭의 탑승객 증가세를 보인 것은 바로 중국 노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용객이 무려 35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노선 다음으로는 중하나 동남아 그리고 일본 노선이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어부산 이렇게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흐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 측에서의 좀 부담이 될 만한 소식인데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권의 가격 인상을 짬짬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분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영화인연대와 사무연대 등 3사가 영화 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면서 이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는데요. 멀티플렉스 3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두 달 간격으로 만 2천 원인 영화 관람권을 만 5천 원으로 올렸다면서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과정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장된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CJ, CGV 그리고 메가박스 쪽으로는 콘텐츠를 중앙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 6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